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스탁솔루션의 이스리 전문가,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아주 젊은 또 스마트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릴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의 스피드 종목 10부터 먼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리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롯데칠성, CJ제일제당, LB세미콘, BGF리테일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후성, 삼성SDI, 바이넥스, KCC글라스, 호전시럽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5개, 5개 선별을 해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신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더 궁금하다, 이거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딱 나왔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더 종목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좀 참여하셔서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릴레이 종목으로 이스리 전문가님의 픽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강원랜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지노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종목들이 거의 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강원랜드 역시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트래픽 속도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원랜드는 현재 동시 체류 인원을 한 3천 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6천 명 정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제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일상 방역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트래픽에 대한 회복 속도는 더욱더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랜드의 일평균 방문객이 이제 작년부터 비교를 해보자면은 작년 1분기에는 한 1,9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부터 이제 한 2천 명 정도로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분기 때는 3천 명대 그리고 이번 4분기 때는 한 3,800명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한 4천 명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무조건 많아야지만 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트래픽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회복 추세로 간다면은 앞으로 주가도 꾸준히 좀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가격대가 항상 3만 원 이상 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만 원에서 이제 3만 2천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희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스쿱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후성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후성이요? 네 일단 후성은 일단 2차전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나 반도체 가스 사업을 좀 명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 전해질이 이제 국내 유일 생산으로 좀 이게 좀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형석 생산업체와 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해외랑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원재료를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21년 가동률이 좀 5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2년 1분기에 좀 들어서면서 가동률이 8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해액 시장 자체가 25년까지 연평균 42% 성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2차전지 기업들보다 이런 전해질 관련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도 계속 꾸준히 있을 것이고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국내에서 전해질을 생산하는 이 후성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미세공정화에 따라서 특수 가스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성이 이런 특수 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에어컨 관련해서 냉매 좀 가스 제조를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테마도 받을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좀 22년 PER이 13배 정도 나오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만약에 PER을 받게 되면 30배 반도체 특수 가스는 20배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저평가 상태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후성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롯데 칠성이고요. 롯데 칠성. 네. 대종목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음료 부분이라든지 주류 부분이 지금 모두 다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현재 1, 2월달이 누계 판매만 해도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제로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음료가 지금 현재 전년동기 대비 한 10% 이상가량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 매출 기여도가 지금 한 100억대까지 확대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있으면 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음료 부분에 대한 호조세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주류 매출 또한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2월달에 이제 판가 인상을 앞두고서 이제 소주에 대한 어떤 가수요 물량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요라는 거는 결국에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가격 인상 전에 뭐 약간 사재기 뭐 대량 구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이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주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경쟁사인 하이트 진로에서 이미 뭐 확정이 내려진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정사실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 7성 또 리오프닝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롯데 7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또 2차전지 관련 종목이네요. 네 삼성 SDR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SDR이 굉장히 좀 많이 눌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를 하위했습니다. 좀 컨센서스에 맞지 않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게 이미 주가에 좀 선방향 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22년 자동차 전지 및 ESS 시장 자체가 좀 30% 이상 고성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양산하고 있는 이 배터리나 원형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좀 실적 계산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22년부터 24년까지 이 배당금 상향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도 재고가 굉장히 되고 있다. 주주 가치가 재고되는 그런 주식들이 괜찮거든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상장하고 나서 좀 딱 보고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직 그래도 삼성 SDI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밸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ATL이나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에서 계속 계속 손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9일 동안 연속 손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5일선, 20일선 근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리면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눌렸다가 이제 또 지난 3월 14일에 46만 2,500원 저점 찍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시 5개 시장의 개장에서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0.1% 하락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 가까이 크게 좀 낙폭이 나옵니다. 0.96% 하락세로 오늘 출발을 하는 중국과 홍콩의 시장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지수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일본 니케이지수는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강보합과 약보합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은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0.3%대까지 상승폭을 약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CJ제일재당이고요. 대표적인 식품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부 자재가 굉장히 급등을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견조한 탑레인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식품 쪽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은 지금 현재 시환 쪽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합쳐진다면 실적 개선은 좀 여전히 될 것으로 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으로 아무래도 좀 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이 조금은 제한은 되겠지만은 일단 시장 내에서 식품계에서는 워낙에 지금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배력만 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이제 바이오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아미노산 판가 그리고 이제 대두박 강제로 이런 매출이라든지 손익 부분이 모두 이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가공식품도 사실 그런 이제 공무가 상승에 따른 어떤 실적 우려는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생각 외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고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편이고요.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잘 팔리는 편인데 또 이제 그로서리 체륜을 이제 통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비비고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감은 좀 제쳐두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좀 바닥 꺼내서 네 좀 주워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일재당도 역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담으면서 모아가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네요. 네 바이넥스를 좀 가져왔어요. 바이넥스. 네 일단은 바이오 기업이고요. CDMO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라고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 전책 관련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그 바이오헬스를 좀 5대 메가패크로 해서 좀 가져가겠다. 뭐 국가적 R&D 지원 그리고 백신 국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그 바이오 섹터에는 사실 지금 돈이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수혜주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도 만든다고 하고요. 바이오 지원을 확대 사업으로 좀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위탁 개발 생산 쪽이 CDMO 쪽이 아무래도 최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가 좀 관심이 가고 송도나 오송공장 수주가 이미 좀 풀케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증설 계획 발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CDMO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증설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좀 실적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으로 좀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작년 이제 백신 재료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려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상승분을 60% 정도 반납한 구간인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좀 담아가기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또 제약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실적이 받쳐주는 CDMO 관련된 기업으로 바이넥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LB 세미콘을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우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LB 세미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보면은 사실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MLCC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제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실적이 많이 좀 좋지가 않았던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연도 1분기부터는 뭐 점진적으로 좀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좀 좋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비메모리 생산이 어느 정도 좀 지연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올해에 대한 예상은 그런 실적 추정치는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이상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적정 수준은 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분기는 사실 비수기 구간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 비메모리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칩인 뭐 DDI라든지 PMIC를 지금 꾸준하게 지금 판매를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이제 2022년부터 또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에 아직 예상이지만은 어느 정도 좀 역대 최대 실적치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팔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잘메류보다는 조금 들고 가셔서 13,000원, 14,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B세미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많은 종목도 알려주시지만 요즘에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 좋은 데 눌려있는 것들은 저희가 타이밍 잘 잡아야 되겠죠. LB세미콘 일단 서명을 해주셨고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KCC 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KCC 글라스요? 아무래도 후속으로 좀 건자재 관련주들이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왔고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아무래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현재 판률이 공급이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좀 우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그리고 판률이 가격이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을 달성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올해에도 기조가 계속 계속 갈 것 같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은 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증권가의 판단이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상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배당을 노려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주식이고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됐을 때는 자동차 업황에 대한 수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화 유리 같은 것들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도 사실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차나 이런 쪽은 러시아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쇼티지가 해소되면 사실 자동차는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또 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KCC 글라스를 좀 이런 당선 수혜 관련주로 좀 가져봐 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C 글라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딸기공듀님이 유튜브에서 KCC 글라스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더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KCC 글라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이죠. 네, BGF 리테일이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편의점 CU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게 지금 주가도 굉장히 우상향 추세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쨌든 리오프닝 수혜 주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시에는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동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편의점 업황에 있어서는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엔 사실 기업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마진 상품 위주로 어떤 믹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매출 총액률에 대한 어떤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수 입지 점포라든지 종속회사의 어떤 손익 분기점에 대한 강화 등 이런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그렇게 대폭 성장을 하진 않아도 지금처럼 왔듯이 계속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2천 원 정도의 명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대에서 뭔가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기보다는 현재가부터 16만 원대까지 조정 나오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분함 해소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J 프리테일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호전 실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의류 OEM 업체고요. 일단 어제 JS 코퍼레이션이나 영업 무역같이 조금 저평가된 이런 의류 OEM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7%, 8% 이렇게 올랐는데 아무래도 호전 실업도 지금 PER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4분기가 좀 비수기임에도 호수일적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2020년 관련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가는 좀 회복을 못한 상태고 실적은 지금 다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의 그런 기조를 좀 아무래도 이어받고 있는지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됐다. 수급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2, 3개 정도 신규 고객사를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있어요. 19년도부터 꾸준히 2, 3개씩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액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에도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이나 이쯤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고성장은 계속 계속 예상이 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PER이 올해만 해도 사실 5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OEM 평균 PER이 10배나 12배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밸류를 좀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호전실업까지 10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오늘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명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해왔고 이러면서 하나금융회 회장으로 선임했다라는 것이 지금 속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명주 부회장이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라는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10년 만에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김정태 회장을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이끌게 되는 하명주 부회장이 오늘 이제 회장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 중에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핵 종목을 꼽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매수자리에 좀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J제일제당 내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자리가 부담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성훈 대표는? 저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로 아직 섹터 수혜를 보지 않은 바이오 기업의 어떻게 보면 바이넥스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와 CJ제일제당을 두 분이 오늘 탑핵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두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